남천상가공영주차장은 국도비 83억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 9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남천상가공영주차장이 훌륭히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한 순서대로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련을 위해 힘써오셨은 뿐만 아니라 특히 시정 발전에 기여하신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표창장 그리고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님께서 일정상 축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조성이 돼서 바로 이천시에 또 시내권에 새로운 이천시에 새로운 활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가지 상권도 힘들었고 우리 시민들이 서로 쐬고 그리고 이천시에 진정한 발전 국룡의 시합님과 대자리 함께 하신 또 함께 못했지만 같이 뜻을 갖지 않은 모든 시민들 또 시대위원님들과 함께 아쉽히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고맙습니다. 건축사 사무소 박노준 규약께서는 평소 남다른 성대장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운영이 주민과 상인의 화학 모든 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주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헤매다가 그런 가운데 오늘 이렇게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을 운영에 맞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컷힌! 하나 둘 셋 built in the moment 국룡수사장 하면서 다섯 일 있으면서 하지만 어제 핵심으로 차량이 넘어가면 절대 수산했을까 한 assure GS고재 설봉산시 또다람쥐 신나게 뛰어오는 신나게 모두 나와 상쾌한 아침을 노래한다 봄이며 산수육 여름엔 복숭아 가을엔 잎는 잎도 이찬산 눈꽃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곳 고다기 마을 훔쳐내고자 축제 도시 이찬산 희망의 날개 펴고 펄펄 나르자 이찬산 이찬산 이찬산으로 놀러오세요 이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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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이 좋아요 이천이 좋아요 살고 살 숲속 다람쥐 신나게 뛰어놀고